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라 고소경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임박해서 두 가지 캐스트로 준비했죠. 첫 번째는 바로 실수방지 프로젝트 실수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유형전의 한번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외우고 가자는 암기 리스트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연간 커리징의 마지막 최종 캐스트입니다.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번 자 이건 뭐 가장 다 외우고 있을 건데 그치? 자 가장 화학과 우리 생활 주로 1번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막 설명하면 개념 소비 되잖아. 그치?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거 알코올은 무슨 성이야? 중성. 아세트산은 산성인데 그죠? 이거 많이 물어보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메테인 자 천연가스 나오면 튀어나와야죠? 메테인 CH4입니다 라는 거 그 다음 에탄올 어따 써요? 그러면 술에 뭐 원료 손소독용 세정제 연료 뭐 이런 데 쓰지요? 암모니아 나오는 순간 그 다음 뭐야? 질소비료 그 다음에 식량의 대량생산 나와야죠? 그 다음에 나일론 최초의 합성섬유 외우시고 자 당연히 합성섬유니까 합성섬유의 장점이잖아. 대량생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에 있거든요. 폼 아이드 하이드인데 어따 써? 요거는 접착제라던가 세십증후군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이정도는 외우고 간다. 알겠죠? 자 다음 2번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기체학론 문제야. 주로 출제되는 번호가 18번이라서 뭐 이걸 답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기체학론 문제를 보면 뭐 얘가 누구냐? 분자랑은 뭐야마? 원자랑은 몇 대 몇 시야?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그쵸? 결국 물리량 문제인데 그래도 한눈에 보여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탄화수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꽤나 많이 나와요. 근데 탄화수소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탄화수소는 왜요? 라고 묻지마. 알겠죠? 자 탄화수소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반드시 짝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탄화수를 한번 다 써봐봐. 그러면 수소 개수가 홀수인 탄화수소는 존재하지 않아. 그 이유는 바로 탄소의 결합 개수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H4, CH2, CH2 수소만 봐봐. 4, 6, 6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문항 자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됐어. X에 N인데 Y에 누구인지 물론 모르는데 2N인 거야.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일단 탄화수의 확률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이건 탄화수소가 아닙니다. 지금 원자량 뭐 계산할 때 수소, 탄소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분자식이 떴을 때 A2B3 대 여기서 A랑 B 원자량은 12 대 1은 일단 아닌 거야. 이거는 알겠죠? 이런 것들 A2B3, A2B5 이렇게 뜨면 이거는 A가 탄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알겠나요? 이런 거 좀 알면 좀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엔 역시 기체학론 문제 풀 때에는 결국은 밀도 아니면 분자량 질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련 수가 있거든. 그치? 만약에 이거 가장 많이 했던 거죠. NO N2O NO2 정도에 대해서 분자량을 외우고 있어야지. 그죠? 이게 실제로 없는 물질을 만들어서 출제하지는 안 씁니다. 그니까 기체학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화수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질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애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 일단 NO 가능하고 N2O 가능하고 N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많거든 종류가.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외우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돼. 물론 다 주겠으나. 그치? 계산 문제 주지만 거꾸로 역순을 알아내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얘가 14하고 얘가 16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30, 44, 46 나와야 돼요. 즉 문제지에 22g 뭐 23g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질소랑 산소율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또한 이런 애들도 뭐 밀도비라던가 단위 질량당 뭐 또는 단위 비당 막 뜨면 C2H4 그러면 28이잖아. 당연히 그죠? 30 40 얘네가 숫자가 좋기 때문에 얘네도 출제가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숫자가 좀 커 알겠죠? 좀 크다 그러면 F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F가 있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좋아. 플로린 원자랑 얼마야? 19죠? 오케이? 이런 걸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농도 문제 풀 때 이거는 뭐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은 퍼센트 농도 또는 단위 질량당 100분율 뭐 나오면 질량분의 질량은 아는데 그쵸? 100g 중에 몇 g이냐는 걸 아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다. 다시 한 번 그치? 전체 용액 중에 녹아있는 건대기 알겠나요? 네. 질량 대 질량이고요. 몰 농도는 뭐 당연히 부피당 몰수가 되겠고 요게 중요하죠. 농도 문제에서 이걸 쓰지 않는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일단 몰 농도 곱하기 P는 뭐다? 몰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는 뭐 M 곱하기 V값은 M의 비례해 뭐 이런 개념이고 또한 농도 문제를 풀 때 몰 농도 곱하기 P는 몰수라는 쓴다는 얘기는 이걸 쓴다는 얘기죠. 그쵸? 많이 막 섞으니까 MV 더하기 MV는 왕 MV다. 뭔지 아시죠? 자 A 용액 더하기 B 용액을 합쳐서 전체 용액을 만들면 MV 더하기 MV는 왕 MV다. 이거를 반드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의 환산인데 이거는 농도 문제도 물론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중화 적정에서 더 많이 써요. 몰 농도는 라지 A 분의 10 AD 라지 A가 뭐예요? 아 분자량 용질의 분자량이고 D는 당연히 밀도죠. 자 이 스몰 A가 뭐냐면 바로 퍼센트 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화 적정 문제야 오케이? 중화 적정 문제에서는 몰 농도는 뭐야? 60분의 10의 퍼센트의 D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어 따라서 뭐 이게 상세되면서 환산이 가능한 거지. 알겠죠? 네 꼭 외우시고 자 다음 동의원소인데 자 동의원소 자료 분석을 해라 그러면 뭐 물론 해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자 외우고 가자는 거죠. 사실은 외워져 있지 않을까요? 10분의 그렇죠? 붕소 물론 시험지는 XYZ 또는 ABC로 나오지만 자 원자랑 10.8 튀어나오는 순간 이건 붕소지 거꾸로 그렇죠? 자 원자번호 5에 붕소에 10자리가 있고 11자리가 있어 몇 대 몇이야? 아 1대 4 그래서 4분에서 평균 10.8 튀어나와야지 오케이? 어 그 다음 이걸 안 외우면 거의 뭐 간첩 안 해 계십니까? 그죠? 염소니까 염소는 35짜리 있고 37짜리 몇 대 몇? 3대 1 평균 알마 35.5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뭐야?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합이에요. 알겠죠? 35.5가 두 개 있는 거니까 7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빨라. 그지? 어 그 다음 3대 1만 외우고 35.5만 외우는 친구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9대 6대 1도 외우가는 게 편하죠. 당연히 오케이? 9대 6대 1 어떻게 하는지 알죠? 3대 1짜리가 있으니까 3대 1이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3 3은 9 1 1은 1 가운데 놈은 1 3은 3에 1 3은 3 더하지만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9대 6대 1인 거 오케이? 알죠? 네 자 다음 브로민드와 얘도 잘 나와 그래서 자 얘가 79짜리랑 80짜리가 있거든 몇 대 몇이야? 1대 1이에요 그래서 79, 81짜리가 1대 1이니까 평균이 알마 80이지 그럼 BR2의 평균 분자량은 160이지 이 얘기고요 얘네들은 분자량이라는 거 당연히 더하면 되는데 세 종류 자 1대 2대 1입니다 1대 2대 1 그래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게 1대 1이면 이 얘기잖아 1대 1 이 조합이니까 1 1은 1 1 1은 1이고 여기다가는 2배 해서 1대 2 1대 2대 1이 뜬 거지 그쵸? 어 이건데 만약에 문제에 거꾸로 놨다 이렇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쵸? 역순위인 거야 그러면 아 1대 2대 1이구나 물론 중요한데 어 전체가 얼마냐가 중요해요 전체가 얼마냐 아 이건 합치면 4잖아 그치? 아 얘가 전체의 4분의 1이구나 얘가 전체의 4분의 1이구나 동위원소 문제에서는 존재의 문제는 뭐로 푼다 그랬지?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푼다 그랬죠? 알겠지? 자 다음 염소를 외우고 있어? 브로민을 외우고 있어? 그러면 CLRBR 요 놈도 사실은 바로 나올 수 있거든 음 분재랑이라는 건 뭐 더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3대 4대 1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도 거꾸로 가는 게 좋아 오케이? 봐라 염소 3대 1인 거 알죠? 3537 쟤는 1대 1이거든 그러니까 아 3 곱하기 1은 3이고 1 곱하기 1은 1이니까 3대 1은 확인했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1 3 3에다가 1 1을 더하는 거니까 3대 4대 1인 거지 이 얘기인 거고 자 또 하나는 보시면 자 3대 4대 1의 조합이 나왔어 그럼 무슨 말로 해석해야 돼? 114짜리가 전체의 8분의 3을 차지하는구나 그치? 어 자 얘가 전체의 8분의 1을 차지하는구나 요게 핵심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쵸? 다음 자 주기율 파트 또는 전자의 파트는 외국기 좀 있죠? 외워야지 당연히 자 원자가 전자수 튀어나와야죠 1 2 3 4 5 6 7 8그럼 안 돼 1 2 3 4 5 6 7 빵 빵이고 홀전자수 1 0 1 2 3 1 빵 나와야지 어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메모하셔야 돼요 옆에다 손옷 푸셔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 확인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거지 그쵸? 그 다음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2 주기 나와야죠 2 2 3 4 5 5 3 주기 6 6 7 8 9 9 9 따라해봐 5 5 오비탈수 그러면 5 5 5 9 9 9가 나와야 돼요 알겠니?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수 이거는 2 주기는 다 2고 3 주기는 다 3S밖에 없는 거지 2 주기는 1S 2S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3 주기는 1S 2S 3S니까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만 해주면 돼요 이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수가 되겠습니다 빵빵 1 2 3 3 3 3 3 빵빵 1 2 3 3 3 3 3 3 4 5 6 6 6 6이 나와야지 나와? 나와 다음 이번엔 전자수예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쪽만 다르죠? 1쪽만 3 나머지는 4 얘도 1쪽만 5 나머지는 6 그럼 4 주기는 7 8로 끝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P 오비탈에 대한 전자수 빵빵 1 2 3 4 5 6 오케이? 빵빵 1 2 3 4 5 6 6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와줘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이렇게 될 수는 오케이? 1 2 2 2 2 3 4 5 5 6 6 6 6 7 8 9 선생님 이거 보면서 왜 하나? 아니잖아 그치? 1 2 2 2 2 2 3 4 5 오케이? 5 6 6 6 6 7 8 9 이렇게 나와줘야 돼 다 이 조합을 많이 내니까 알겠지? 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자 전자배치 하다 보면 뭐 이걸 일일이 다 매칭해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건 외워줘야 돼요 그럼 좀 편하니까 그래서 S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가 동일한 원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탄소랑 나춤과 마그네슘 C랑 N랑 Mg 가 있는 거고요 학생을 보면 실제로 이거는 좀 많이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S 오비탈 애들에는 전자수와 P의 전자수가 똑같은 건 O랑 Mg가 있습니다 얘가 4개 4개 얘가 6개 6개 근데 문제는 얘랑 얘를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자신 없으시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다음 주기율인데 이건 뭐 개념이니까 이거는 뭐 말로 외우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치 같은 주기에서 첫 번째 유역전환 당연히 원작과 전자 유역전환이죠 자 일로 갈 때 유역전환 뭐한다 아 증가한다 자 일로 갈 때 뭐한다 증가한다 유역을 하는 거야 유역전환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가 지나가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원작과 전자의 유역전환 증가한다 주기가 바뀔 때는 감소했다가 또 증가한다 하지만 나트륨이 리튬 보다는 크다 감소 칼륨이 나트륨 보다는 또한 크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나와야 돼 그치 어 요게 2주기 3주기 4주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다음 반지름 반지름도 마찬가지겠네 자 텍스트는 이렇게 썼지만 주기율 표시를 할 때 뭐한다 감소한다 일로 갈 때는 증가한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도 되죠 아 반지름은 작아진다 밑에 를 때는 커진다 아니겠어요 어 이건 진짜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왜 증가하느냐 왜 감소하느냐 이런 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모로가 증가할 때 왜 작아져요 뭐 때문이야 핵전화량 때문이다 같은 족에서 왜 커져요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온의 반지름인데 양이온일 때는 커지니 작아지니 양이온 때는 작아진다 음이온 때는 양이온 때는 반지름이 작아진다 음이온 때는 반지름이 커진다 근데 수업시간에서 말했지만 거의 절반 작아지고요 거의 두 배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작아지고 많이 커져요 알겠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양이온일 때 왜 반음이 작아져 껍질수 음이온일 때 왜 커져 전자간 반발 나와야죠 그치 자 그 다음 등전자이온 반지름 100% 축제입니다 자 같은 네온의 전자배치 갖는 즉 질소 산소 플로린 나투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렇게가 등전자잖아요 전자수가 똑같은 등전자이온의 반지름은 원자보도가 크면 점점점 작아지죠 핵전화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음 다음 요거 조심하세요 오히려 등전자이온이 나오면 이런거는 많이 했으니까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주기에서의 양이온과 음이 났어요 그러면 엔딩이 플러스랑 셀 마이너스를 물었다 근데 등전자이온 반지름이 이러시면 안되는거에요 오케이 이거는 같은 주기에서의 양이온과 음이는 절대 등전자이온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크냐 무조건 음이는 큽니다 왜 이렇게 되나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주기의 양이온과 음이는 등전자이온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잖아 얘는 네온을 따르고 얘는 아르곤을 따르니까 등전자이온이 될 수 없지 그치 그럼 누가 크냐 아 이건 음이온이 무조건 커요 아시겠나요 이건 알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자 다음 원자 반지름인데 가끔씩 수업할 때 몇 개 외우라고 하죠 내가 그죠 이게 확률줄은 2분의 1이야 50% 왜 상대값으로 부두모를 푸는 문제냐 아니면 쉘 데이터를 주느냐 그치 어 근데 쉘 데이터가 나오면 어 이 정도 외우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 자 뭘 외우는 거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리튬 나투리움 외우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염소 외우시고 여기에 15-16 얘네가 잘 나오는데 NOF 얘네들은 탄소가 77거든 그래서 얘보다도 작아요 즉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원자 반지름이 73이래 아 그러면 그건 NOF 중에 하나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2주기에서 가장 큰 애가 얼마야 152에요 3주기에서 제일 큰 애가 얼마야 186이야 알겠어 근데 이걸 외우면 뭐도 편하냐면 나투리움의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86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투리움 얘가 한 186쯤 되는데 나투리움은 얼마냐 오케이 한 반쯤 까시면 돼요 아 90 얼마야 아 99 98 97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 CL 염소는 원자 반지름이 99 이온 반지름이 당연히 CL과 CL-는 얘가 큰데 얘가 99 에요 얘가 한 180쯤 하거든 한 2배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이 될 때 2배쯤 커진다 그럼 봐봐 만약에 이온 반지름이 오케이 180이래 오케이 그럼 양이온에 음이온이야 그런 것도 보인다니까 커져서 180일까 작아져서 180일까 여러분 작아져서 180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한 360쯤 됐나 360쯤 되는 애가 없어요 제일 큰 애가 200이야 200 220 그치? 딱 숫자 안 봐도 180이네 아 그럼 커진 거구나 그럼 원자는 한 90대쯤 되나 뭐 이런 거야 아 그래? 아 아니 그치 원자는 90대쯤 되는구나 그러면 커진 거니까 음이온이고 그럼 아 2주기에는 90대가 없거든 그럼 3주기 비금속이구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몇 개만 외워도 크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알겠지? 응 다음 이온화 에너지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프적으로 외워줘야 되겠죠? 텍스트는 보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야 이게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2와 13 예외 15, 16 예외 그치? 이건 아는데 자 문제는 오히려 같은 족에서 어 순간적으로 어? 이게 뭐였더라 같은 족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무조건 감소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감소 어 그 다음 이거 별표치세요 이제 출제위원들은 예외 구안을 좋아한단 말이야 아 조금 헷갈리라고 그래서 예외과에 나오면 어디가 예외인지 알죠? 2와 13 예외고 15, 16이 예외거든 음 같은 주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외니까 이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3주기에서 무조건 감소란 말이야 예외니까 니트트 감소야 감소야 알겠지? 네 이렇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어 문제는 대각선 구간이에요 알겠죠? 이때는 이것도 외우는 편합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는 이렇게 이 모양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아 이 모습을 때려받는 거거든 아 위에가 커요 대각선 구간에서는 즉 2주기가 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즉 여기 누구야 여러분? 베를륨이죠? 알루미늄이란 말이야 누가 커? 얘가 커요 다음 여기는 붕소죠? 여기는 마그네슘이야 누가 커? 붕소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를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거잖아 X는 2주기고 Y는 13 X는 2주기고 Y는 13주기야 이온 에너지가 얘가 크다는 거야 얘 누구예요? 그럼 봐라 일단 예외 구간이 같은 주기에서 예외니까 같은 주기는 아니잖아 그죠?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럼 누가 커야 돼? X가 커야 돼요 이건 아닌 거야 물론 분석하면 나오지 왜? 일로 갈 때 뭐야? 감소 일로 갈 때 뭐야? 감소 감소 감소니까 무조건 야 알겠어? 이거는 아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구나 따라서 얘는 X는 여기가 Y는 여기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15, 16 쪽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아 15, 16에서 2, 3주기의 크로스 대각선 구간에서는 아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다? 2주기가 크다 외우면 조금 든든합니다 알겠지? 다음 오이 엄청 복잡해 보이는 이건 뭐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의 구간이 이제 움직이는 건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때 자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딱 보고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같은 주기에서 한 주기에서 2주기에서 첫째 이온화재가 제일 작은 건 1쪽이지 무조건 그치? 1쪽 둘째가 제일 작은 건 2쪽이지 셋째가 제일 작은 건 13쪽이지 이거는 좀 편하니까 그치? 어 그 다음 이번엔 제일 큰 거 같은 주기에서 첫째가 제일 큰 건 몇 쪽? 18쪽 같은 주기에서 둘째가 제일 큰 건 1쪽 같은 주기에서 셋째가 제일 큰 건 2쪽 원소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어 요거를 쓰는 문제는 종종 축제가 됩니다 특히 둘째가 제일 크다 어 아 얘는 1쪽입니다 알겠나요? 다음 전기음성도 관점에서는 이거는 외우고 가는데 어 내가 다 써놓진 않았죠? 이 정도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2주기 원소에서는 0.5 얘가 1등인 건 알잖아요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F가 기준이고 F가 4.02로 제일 큰 건 알아 증가해 증가 그치? 이쪽이 제일 그 이쪽이 제일 작은데 2주기는 그냥 흔히 0.5 간격이니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만 알고 있으면 음 지금 뭘 강조하죠? 1쪽을 외워야 돼요 1쪽을 외우면 편합니다 수소가 2.1이고 얘가 1.0 0.9 0.8이거든 또한 얘가 3.0 3.0 그렇다고 같진 않지 이건 근사값이야 여러분 근사값 서로 다른 원자는 전기음성도는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비슷한 거지 이거는 똑같을 수는 없어 이걸 왜 외워야 하느냐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내가 푼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대학교 화학에서도 사실은 전기음성도가 얘가 얼마니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얼마냐는 건 중요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HCL 그러면 차이값을 이걸 외우는 친구는 불편하지 않잖아요 차이가 얼마냐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수능시험에서 얘를 주고 차이가 얼마니라 물어보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 그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얼마다 오케이? 차이가 0.9 가나 그러면 아 여기서 이 조합상의 누군지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혹시 외우고 있지 않을까요? 싶기도 한데 다음 분자 모양 자 분자 모양 풀 때는 뭐 99.99% 아니겠습니까? 2주기 원수로 이루어져 있고 옥텟 중심이에요 그쵸? 이때 2주기에 옥텟 딱 써있는 순간 뭐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 내가 C N O F 딱 써놓고 문제 풀 것이고 그쵸? 어 다음에 이름을 줬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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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땡땡땡2 그러면 아 COF2가 튀어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많이 해본 친구들은 뭐 공유 비공유 이런 것도 외우고 있거든. 근데 그런 건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CO2 공유 얼마? 4. 비공유 4. 공유분의 비공유의 2분의 8. 이렇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그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FCN 아 공유 4개 비공유 4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이 만약에 수소가 써있다. 그러면 여기서 17조 원소는 수소랑 똑같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단일기랍 1개만 하니까. 그러니까 FCN을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분자 구조상. FCN이 이거면 HCN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그죠? 내가 물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OF2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 아니야? OCR2의 구조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수소를 10조 쪽이랑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나왔을 때 땡땡2 아 땡땡땡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알겠죠? 다음. 자 마지막 암기. 암기하면서 실수 방지가 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으나. 이걸 내면 헷갈리는, 순간 헷갈리는 때가 와요. 전기장에서의 배열이 일정하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전기장에서의 배열이 일정하다는 건 전기장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죠? 어떤 분자들을 전기장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구분된 공간에 집어던졌더니 얘네들이 다 예쁘게 이러고 있어. 왜? 얘네들 때문에, 전기장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일정하게 있다는 얘기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극이 있다는 얘기죠. 극성인 거고, 무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장의 영향을 안 받아요. 지가 무극성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면 지에는 지네들이 만들어있죠. 이렇게. 무질수하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장에서의 배열이 일정하다. 아, 극성. 전기장에서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다. 무극성.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네? 우리가 뭐 산하수로 개수 맞추는 건 개수를 암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 포인트가 좀 있다는 거야.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캐스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화이팅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은 진짜로 열심히 했을 거고. 그죠? 자,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기대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긍정의 힘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야. 여러분 수능장에서 다다다다다 떨리기도 해요. 사실은요. 또는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없을. 안 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그래도 좀 줄이려면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좋아요. 불안함보다는 기대감. 자신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애 많이 했을 때 칸신이 도와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잘 보여요. 근데 쫄잖아요. 위축되고 쫄면 풀었던 것도 시야가 닫힌단 말이야. 시야가 좁아지니까 풀었던 문제도 안 들어오는 거야, 눈에. 쫄면 안 돼. 그리고 요즘에는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진 않잖아요. 옛날처럼 4페이지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찍은 게 다 맞을 수도 있잖아. 좋은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물론 수능장에서도 그렇지만 그죠? 1교시, 2교시에 대한 시험 생각은 버리시고 그 상황에 맞는 시험에 집중하시고 알겠나요? 여러분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수능 대박, 수능 투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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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 그리고, 여러분은 스니, 스니 잘 됩니다.